작가는 이 책을 읽는 어른들이 주변 어린이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하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. 친절이라는 게 꼭 어린이에게 특별히 잘해주거나 어린이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의미보다는요. 어린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. 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아 봐야 계속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. 정중한 대접을 받은 어린이는 점잖게 행동한다. 어린이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품위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.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들의 품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품위라는 건 어른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크게 동의합니다. 품위라는 게 뭘까요? 부끄럽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. 사실 여기서 거의 같은 맥락의 말이 있습니다.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. 즉 소위 말하는 좋은 경험이나 존중받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결국 타인을 그리고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겉옷 시중을 들어준다고 합니다.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가방을 받아서 정리하고 외투를 벗는 걸 돕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아이들에게 존중해주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겉옷 시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.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? 너는 왜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없니? 라는 얘기를 듣는 어린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어른으로부터 특히 부모로부터 버르장머리 없는 대접을 받아서 그래요. 우리는 꽤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 목욕탕에서 내가 벌거벗고 있는 채로 나를 씻기는 걸 같은 반 친구가 보거나 심지어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 친구가 봤을 때 그때 느꼈던 수치심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. 그리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얘는 유치원생이에요 라고 하면서 나의 부모님이 나의 나이를 속이면서 요금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. 이것도 정중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. 어린이의 품위를 손상시키신 거예요. 이런 경험이 계속 누적되면 그 어린이가 커서 품위 있는 삶을 살게 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른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접인데 애들은 괜찮아. 애들은 필요 없어. 라는 거 있죠. 이게 모두 다 어린이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거고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볼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.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이가 아빠와 신랑이 끝에 색칠 공부로 추정되는 어떤 책을 들고 계산대에 섰다. 그런데 아빠가 이제 계산하게 아빠 줘 하는데도 어린이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. 그런데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에 계시던 나의 지긋한 사장님이 어린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. 따로 계산해 드릴까요? 어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. 저는 이 대목을 놓치지 않고 책에 담으신 김소영 작가님도 정말 존경하지만 그 사장님이 어디 계신 분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. 또 고개를 끄덕 내가 제일 중요한 건데에